그리고 이 뇌호흡처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뇌를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ZAM 이다. 잠!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잠을 자면 뇌가 청소돼서 그 노폐물들 어디로 나가나요? 몸의 어느 기관으로 빠져나가는데요. 땀으로 나갈 때는 땀샘을 통해서 땜! 그리고 입을 통해서면 침을 통해서 체험! 그리고 하반신으로 나갈때는 하반신? 하반신으로 나갈때는? 뭐 소변과 대변으로 오 쥐에엠! 오 쥐에엠! 그리고 대변으로 나갈때는 땜! 오케이 어쨌든 이거는 실제 상식이 아닌 상상이죠. 저희 그냥 드립이니까 이렇게 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균형감 있게 만들 수 있다. 그러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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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